지난해 전례 없는 한겨울 천막 무문관으로 새로운 수행문화를 불러일으켰던 상월선원이 오는 11월 인도 부처님 성지로 만행결사에 나섭니다. 인도 현지에서 공부하고 부처님 성지술래 경험도 풍부한 각성스님을 만나 상월선원 시즌2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동안거, 자승스님 등이 하루 한 끼 공양과 묵원 속에 하루 14시간 이상의 용맹 정지를 마친 위례 상월선원 결사의 최대 난관은 단연 추이였습니다. 침낭은 마치 얼음 이불 같았고 텐트는 냉동 창고와 같았습니다. 서울 구룡사 주지 각성스님은 부처님 성지로 자리를 옮긴 상월선원 시즌2의 최대 어려움은 치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님은 1992년 인도 델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7년 동안 현지에서 살았고, 94년에는 홀로 7개월간 4,500여 킬로미터의 부처님 성지를 술래했습니다. 각성스님은 은사인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의 배려로 상월선원 시즌2 참가해 막차를 탔습니다. 사찰을 45일 동안 비울 수 없어 참가를 주저했는데 은사 스님이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동진 출가 후 질풍노도에 사춘기를 보내며 초심이 흔들렸을 때 수행자로 거듭나게 해준 부처님이 가신 길을 25년 만에 다시 밟게 됐습니다. 그냥 어려서 절이랑 인연만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절에서 주는 맘만 먹고 스님들 흉내만 내고 살다가 과연 진짜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주저없이 부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준 그 길이고 그 곳이기 때문에 현재 상월선원 시즌2의 최대 난코스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지인 사르나트에서 성도지가 있는 보드가야까지 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혹은 강을 따라 걸어야 하는데 현지인들도 가지 않는 그야말로 길 없는 길입니다. 최대의 복병은 역시 코로나19로 시즌2 자체가 1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만행결사의 열기만큼은 인도 현지 날씨처럼 뜨겁습니다. 어쨌든 45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이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해져서 수행의 길을 감에 있어서 부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상월선원 시즌2가 새로운 이들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첫 발을 내디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봉운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